오랜 기간 약으로 치료를 해야 하는데 약효가 오래가는 치료제가 있다면 어떨까요? 삼양홀딩스 바이오팜 그룹이 약효 지속성 의약품 개발 기업 G2G바이오와 함께 약물을 체내에 효과적으로 전달해 약물의 부작용은 줄이고 효과는 극대화하는 약물 전달 기술인 DDS를 활용한 오픈이노베이션으로 서방형 주사제 연구개발과 상업화를 추진합니다. 약효 지속성 의약품은 약효가 수주에서 수개월간 지속되는 의약품으로 규칙적으로 약물을 복용하기 어려운 환자들이나 매일 약물을 투약해야 하는 만성질환자의 투약 편의성 개선에 도움을 주는 것인데요. 삼양홀딩스 바이오팜 그룹이 G2G바이오와 1개월 이상 약효가 지속되는 서방형 주사제 개발을 위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번 MOU 체결에 따라 삼양홀딩스 바이오팜 그룹은 의료형 생분해성 고분자를 개발과 공급을 하고 G2G바이오는 이를 이용한 밀입구를 만들어 서방형 주사제 연구개발에 착수합니다. 밀입구는 약 10에서 100마이크로미터의 구형 입자인데요. 이번 MOU를 통해 두 회사는 서방형 주사제 시장조사와 개발 전략 수립부터 상업화 기술 개발, 완제품 판권 논의까지 전방위적으로 협력할 예정입니다. 밀입구를 활용한 약효 지속성 의약품은 생분해성 고분자로 약물을 감싸 체내에서 서서히 약물이 방출되면서 일정한 농도를 유지하도록 제어하는 기술에 바탕을 두고 있는데요. 이 기술의 핵심은 생분해성 고분자 물질입니다. 생분해성 고분자 물질의 종류와 조성물에 따라 밀입구의 분해 및 약물 방출 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이고요. 밀입구 기반 DDS 기술을 이용한 서방제 주사제 개발의 또 다른 핵심 기술은 균일한 크기의 밀입구 생산입니다. 밀입구 크기의 균일함 정도에 따라 분해 속도와 약물 방출량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균일한 크기의 밀입구 생산은 연구 단계에서는 어느 정도 구현이 가능하지만 대량 생산 시 품질 보증이 어렵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약효 지속성 밀입구의 상업 생산이 가능한 기업은 약 10곳에 불과하고 후발 업체의 진입도 어렵습니다. 삼양홀딩스 바이오팜 그룹은 1993년 국내 최초로 생분해성 고분자 물질을 이용한 생분해성 수술용 봉합사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생분해성 고분자 물질 관련 국내 최고의 역량을 축적해 필요로 하는 약물 특성에 맞춘 최적의 고분자 물질 설계와 생분해성 고분자 물질 및 원료를 생산할 수 있는 자체 공장을 보유하고 있어 안전적 원료 공급이 가능합니다. G2G 바이오는 이노램프라는 밀입구 제조 기술을 자체 개발해 균일한 크기의 밀입구를 생산할 수 있는 특허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무균 시설을 갖춘 임상용 제품 생산 GMP 공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10배 이상 규모의 생산 설비를 준비 중입니다. G2G 바이오는 관련 기술을 기반으로 한 달 동안 약효가 지속되는 치매 치료제, 당뇨병 치료제, 일주일간 약효가 지속되는 수술 후 통증 치료제 등의 연구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삼양홀딩스 바이오팜 그룹은 다양한 종류의 생분해성 고분자 물질 포트폴리오와 고분자 합성 기술을 비롯해 자체 생산 공장을 보유하고 있어 약물 특성에 맞춘 물질 공급이 가능하다면서 단순한 물질 공급을 넘어 양사의 기술과 인프라를 결합한 약효 지속성 의약품을 개발해 환자의 약물 투약 편의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G2G 바이오는 약효 지속성 의약품은 생분해성 고분자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이번 협약을 통해 제품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 시장 진출도 더욱 용이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G2G 바이오는 약효 지속성 의약품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